공천과 관련된 여야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얘기는 어느 당 얘기일까요? 윤정부 탄생 책임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천 기준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윤정부 탄생의 책임이면 보통은 공신 표현이라고 되는데 여긴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윤정부 탄생의 책임론 이걸 거론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정도 나왔는데요.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 민주당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정부가 탄생하는가 책임지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공천시증에 나오면서 공천기준이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불출마 또는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감논을박이 좀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공천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약간씩 민주당분들 들어보면 약간 결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음 화면인데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패널 네 분께서는 봐주시는데 그 앞에 지금 판넬이 하나씩 패널 분들께 나눠드렸거든요. 윤 정권 탄생의 가장 큰 책임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목되는 인물이 일단 세 명이 나와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각각의 비서실장 맡은 두 분.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다들 기억하시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또 추미애 장관 얘기해서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타 인물일까. 4번으로 돼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기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1, 2, 3, 4 보기가 주어졌는데 쓰세요. 번을 쓰여도 되고요. 사람 인물을 쓰여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의견을 쓰면 쓰여도 됩니다. 다만 표현을 좀 단순하게 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쓰신 분은 들어주시고요. 두 분 먼저 쓰신 것 같고요. 쓰신 분은 가슴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네 분 거를 한 번에 속도가 있게 보겠습니다. 일단 김성환 시사상론가부터 보면 3번 쓰셨어요. 3번이면 추미애 전 장관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4번. 번으로 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번을 써도 되고 인물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윤주진 대표는 문재인 이렇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윤석 대표는 이재명 쓰셨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답이요. 그러면 일단 3번. 추미애 전 장관 쓰신 김성환 평론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분들도 들어주세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김성환 평론가는 3번 이유를 좀 대주시죠. 그때 징계 국면에서요. 제가 MBN을 제일 많이 출연했거든요. 그때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대단했죠. 사실은요. 대단했습니다. 저렇게 징계를 강행하는 게 맞는 거냐 저렇게 거칠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총법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느냐 막 매일 법의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얘기하거나 했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렸지만 그거는. 그런데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노영민 실장을 만났을 때 직접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싸게 막을 수 있는 걸 굉장히 비싸게 막고 비싸게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만든 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고 봐요. 그 책임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때 또 들은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속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정도밖에 정보력이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검증을 못했다고 그걸 대통령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전부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 없다고 말하지도 말라. 그 얘기는 제가 하주고 싶지만 당시에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키운 건 전 직접적인 책임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은 굉장히 압박하면서 거기가 책임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두 비서실장을 공교롭게 이렇게 따로따로 봐가지고 그 얘기를 동시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따로따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불쾌한 반응을 주셨다. 그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다 그거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왜 책임을 우리한테 이렇게 떠넘기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자다. 그렇게 보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쪽으로 와서 윤석대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쓰셨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내용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라고 보시는 시각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좀 준비된 게 있어요.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적인 말씀이시겠죠. 어느 기자가 물었더니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한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겠습니까.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어느 방송에 1호 대선 공약이 뭐냐는 질문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수하고 싶다. 그랬던 걸 보면 모두가 속은 거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 백서를 만들어야죠. 스스로의 징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 했어요. 백서 작업은 하지 않았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일이 공청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세분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라는 이유는 돼요.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 정치인으로 만든 것에 상당한 책임이 추미애 전 장관에 있다. 거기까지는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이 윤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대선에 승리한 이유는 누가 만든 건가. 누가 졌습니까. 지금 제가 쓴 이분이 이겼으면 윤 정부가 탄생이 안 됐겠죠. 제가 대선 과정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이재명 후보로는 절대로 대선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축구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선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는 단순히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당대표 역할도 하는 거고요. 모든 밑에 이제 여러 분들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당원이 될 수 있고 모든 선수들을 총동원시켜서 그 당의 후보로서 대선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축구를 치면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다.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선거에 나가서 기호 달고 당 이름 걸고 뛰었는데 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그 책임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기에는 이분의 책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썼습니다. 대선에 진 게 누굽니까? 감독 아닙니까? 약간 이 이유이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4번 기타 임무이라고 쓰셨어요. 누구를 떠올리신 겁니까? 저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떠올린다기보다는요. 1, 2, 3, 4 중에 번호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썼는데 우리가 87년 이른바 직선제, 민주화 이후에 진보, 보수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되었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집권을 했습니다. 정권 창출이 됐습니다. 통상 그래서 10년 주기, 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이 됐던 5년 만에 끝난다고 하면 정부가 지지율이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여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큰 거죠.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당으로 돌아오면 민주당의 책임, 민주당 정부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을 쓴 것은 우리 당시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당에서 활동했던 모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때부터 대선 본선에 의했습니다만 저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쓴 거고 우리 윤대변이 우리 대표 청원을 썼는데 대표도 그 이후에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저는 다만 이제 우리 임혁백 공간위원장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공천의 기준이냐 이런 말씀들 해석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제도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말씀을 했는데 저는 임혁백 위원장이 몇 차례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는 처음에 한번 기자들한테 한 얘기 중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대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쓰셨던데 지지 불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지 불태? 멈출 때를 알면 위험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 말에 저는 많이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 그다음에 우리 당을 좋아하시는 지지자분들, 그런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지금의 논쟁들도 결국은 규결될 수밖에 없고 그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거나 해소되거나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지 불태, 멈추면 위태롭지 않다니까 더 궁금한데요. 누구 보고 멈추라는 소리인지가 또 이게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주진 대표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쓰셨어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고 물었다면 저는 아마 이재명을 뽑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졌으니까요. 패자니까요. 제가 오히려 주목한 거는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신인 스타가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오판과 또 쓸데없는 고집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오판은 어떤 거고 고집은 어떤 겁니까? 일단 오판은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그때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느꼈던 게 바로 이 부동산 가격 폭등. 이 국면에서 과연 이 정부가 우리 민생과 또 주택 문제를 관리할 능력과 또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제기됐고 사실은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된 건 맞죠. 또 쓸데없는 고집은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호였습니다.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시켰고 또 거기서 그렇게 막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쏟아나서 나와서 시위를 하고 하니까 결국 마지못해 물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거기서 바로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의 민심이 모이면서 결국 정권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 조국 전 장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관과 무깅이 그런 화를 키운 것이라고 봅니다. 네 분이 아까 각각 다양하셨는데 잠깐 내려주시고요. 김성환 변호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반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당 기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마 여는 대통령 같으면 당장 불러가지고 당장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상식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뒀다고 하는 것은 오판이라기보다는 계속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뭔가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일종의 그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검찰을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가급적 저는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봐보세요. 법무부 장관 통해 검찰총장 존재감도 없잖아요. 그냥 직보라인처럼 그냥 대통령의 마음처럼 검찰이 움직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정상적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 좀 성찰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주는 게 먼저 맞다고 봐요. 김수환 평론가가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을 가장 큰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번 선택하셔서 그 관련된 내용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세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동작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 추미애 전 장관을 놓고 어떻게 여론이 나오는지 그걸 조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수환 평론가께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셨는데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공천을 지금 어디든가 주려고 저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하고 같이 붙을 만한 상대, 그 정도 센 뭔가 이미지를 갖고 선거판을 만들어줄 만한 상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진 의원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당에 기여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 인물복. 그런데 꼭 저 동작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추미애 전 장관을 포함해서 조사를 몇 군데를 돌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 전 장관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제일 큰 책임론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 전 장관은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 특히 중도층까지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정치선에 다시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테니 아예 그만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 수 있는 상황, 이런 선거에는 가급적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다수의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성찰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권심판원이 일정하게 작동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느끼면 그럼 누가 집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또 해주고 싶고요. 민주당도 좀 거꾸로 말하면 임혁백 위원장은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지역구도 조정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가가지고 좋은 지역구에 나찜 해고 나는 이거 달라고 버티는 상황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천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좀 품어안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저는 그래주길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우리 누구누구의 책임을 돌리지 맙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쯤은 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그냥 말씀하시다가 훅 직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 조사 대상에 얼굴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으셨는데 그거는 김성환 평론가의 개인적인 판단, 생각이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좀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조국 전 장관의 2심 선고가 나온 날입니다. 화면에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이게 입시 비리 등 관련된 재판인데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지난해 1월 1심. 징역 2년. 추진금 600만 원. 2심에 과연 이 선고가 유지될까? 그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더 높아지는가? 아니면 때로는 낮아지나? 또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선고가 1심 정도가 유지될 것인가? 또는 법정 구속될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나왔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께 내일 상황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걸 좀 질문을 드렸는데 꼭 설명도 좀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법칙에 따라서 복역을 해야죠. 어떤 선고가 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가장 나쁜 경우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범행을 지금까지도 계속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형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웠어요. 상소심에서는 만약에 유죄라고 생각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든 안 하든 이거는 법정 구속한 게 맞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깊은 것 같아요. 모릅니다. 내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죠.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당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잖아요. 민주당 얘기로는 통합비례정당인데 여기에 지금 동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도 그 위성정당의 후보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가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보시죠. 돌 하나는 들겠다 이런 얘기는 답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열려있다고 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되는지 그분들이 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이 항도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한미수 대비님, 지금 민주당에서 만드는 이 위성정당,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매정당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통합비례정당인데 아무튼 그 정당에 조국 전 장관이 갈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참 말들이 갑론을 방해 많은데 만약에 내일 2심에서도 유죄 결과가 나오더라도 역시 그 정당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당에서 공식회의체나 아니면 비공개 최고위라도 이런 지금 통합비례정당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진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회의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비공식회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물어보시는, 말씀하시는 조국 신당이랄지 만든다고 한다면 포함되냐 안 해요.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논의 자체가 안 돼 있고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발족한 게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그거는? 이게 우리 민주진영, 민주전체진영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실무기구입니다. 실무기구인데 여기 박홍군 전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겼고 일단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발족이 됐고 단원들, 이른바 구성원들이 만들어지면 또 밖에 있는 우리 진보 정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합류할 수 있는 그분들과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과정들이 이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진입 단계에서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올 거다 이런 건 상당히 너무 이른 관측들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열려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내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당을 만들다든지 합류하든지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아, 영향을 내일 재판 결과가 영향이 크게 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시군요. 윤준희 대표,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만드는 그 위성 정당, 통합 비례 정당에 같이 들어가서 된다면 여당으로서는 어떤 겁니까, 그럼?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위성 비례 정당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용인한 것이고 품은 것이죠.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마 어마어마한 타격이 갈 겁니다.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선을 긋게 되면 선을 긋으면 야권에서의 어떤 분열이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또 조국 친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정당 창당의 움직임으로 가게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너무너무 큰 부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조국 전 장관, 과거 조국 사태를 환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윤 정부 탄생의 공신이 아니고요. 윤 정부 탄생의 책임자가 누구냐가 민주당에서 어떤 논쟁거리가 된 상황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중에 한 인물도 아까 잠깐 패널들 말씀하신 사이에서 조국 전 장관도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과연 위성 정당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말 거냐 이런 것까지 지금 약간 화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